네 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폴리입니다. 오늘은 우르드회와 열네번째 여행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테이션가해 오사카행 표를 주세요 오사카가 에크티켓디지에 도쿄 왕복표 두장 집시오 도쿄켈리에 도와피스티켓이지에 이 표로 어디서든지 내릴 수 있나요 이 기차는 도쿄에 갑니까 예 레알 갈리 도쿄 자네 왈리 해 이 기차는 나고야에 있습니까 기아 예 레알 갈리 나고야 락헤기 이 기아 예 레알 갈리 나고야 락헤기 기아 예 레알 갈리 나고야 락헤기 고베는 몇 시에 도착합니까 그 다음에 아우무리 행 다음 기차는 어느 플랫폼에서 출발합니까 아우무리 자네 왈리 레알 갈리 기스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5번 출발 포맷을 바랍니다 플랫폼 남보로 뺏세 짤리기 플랫폼 남보로 뺏세 짤리기 니가 타행 열차는 몇 번 플랫폼으로 들어옵니까 니가 타시 아내 왈리 레알 갈리 기스 플랫폼 바르 아기 니가 타시 아내 왈리 레알 갈리 기스 플랫폼 바르 아기 니가 타시 아내 왈리 레알 갈리 기스 플랫폼 바르 아기 니가 타시 아내 왈리 레알 갈리 기스 플랫폼 바르 아기 기차는 마트완 몸 니까 여기 서 레알 갈리 기트 내 대에를 와하 라키기 레알 갈리 기트 내 두에 대에를 와하 라키기 니가 타시 아내 왈리 아기도 레알 갈리ont отнош 디스 파자스푼 이 안내소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마트 가 답들 가해 자리는 있습니까? 자가 밀기 이 자리는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르브 호주게 이 기차에서 후지산을 볼 수 있나요? 이스라엘 갈리스에 후지 바하르 데크 사켄게 다시한번 이스라엘 갈리스에 후지 바하르 데크 사켄게 자 데크 사켄게 데크 사켄게 볼 수 있습니까? 데크 사켄게 자 볼 수 있습니다 지하 데크 사켄게 지하 데크 사켄게 비행기표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하와이 라하즈가 데크 사켄게 하와이 라하즈가 데크 사켄게 데크 사켄게 데크 사켄게 하와이 라하즈가 데크 사켄게 데크 사켄게 당신이 호텔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호텔 메 메 메 메 가 아 앞에 호텔 메 메 에 도쿄에서 가라치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도쿄에서 가라치 딱 키드네 겐 데 락 행 오늘은 여행하는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시 여행에